영화 속 추억에 담긴 선물을 배달했는데요. 둘째가 둘째에게 주는 선물. 저한테 굉장히 가벼운 걸 선물했네요. 컵 아니에요, 컵? 소리씨를 당황케 한 선물은 바로! 화장실에서 빼놓았니? 둘째가 4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, 얼마 전에. 사실 잘 풀리라고. 휴지를. 잘 쓸게요. 자, 그러면 둘째가 셋째에게 주는 선물. 너를 왜 준비했어? 어머, 뭐야 이거. 선물을 하려면 저 정도는 해야지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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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아니, 갑자기 왜 쌀이에요? 아니, 미옥이가 밥을 잘 안 먹어요. 그렇게 과자만 먹어요. 그래서 제가 늘 밥 좀 먹어라, 밥 좀 먹어라 그러거든요. 그래서 밥 해드세요. 감사합니다. 자, 그러면 먼저 뜯고 계신 우리 셋째가 첫째에게 주는 선물. 첫째, 선영 씨가 멈칫한 이유는요? 마음에 안 드세요? 자기 잘 나오는 사진이 좋네요. 아니, 어떤 건지. 아니, 저는 이제 저희 셋이 담겨 있는 사진을 우리를 간직해 줬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액자를 준비해봤습니다. 마지막 촬영이어서 저거 찍고 막 셋이 끌어안고 울고. 아, 진짜요? 추억이 있죠.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아, 진짜요? 코로나로 힘든 시절 보내고 계신데요. 네, 너무 지치지 마시고요. 1월에는 세자매로 우리 다 같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. 힘내세요. 세자매 곧 찾아갈게요. 저도 꼭 보러 갈게요. 안녕!